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1페이지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에 대해서 근데 이 투자론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낸다는 거죠 오지선다가 이렇게 있으면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의 관계 뭐가 클 때 투자하느냐 뭐 이런 건 오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 그죠 그 다음에 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뭐 이런 것도 같이 지문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관리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지문이 오지선다가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파트에서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차라리 이 투자론에서 비중이 좀 줄어가지고 이론 두 개 개선 문제 두 개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작년 정도가 문제가 네 문제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똑같이 네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경제 투자 금융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가 좀 더 용이해질 수도 있죠 자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자 위험을 회피하는 거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요 위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내가 얻게 되는 수익도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부분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수적 예측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요 투자 수익을 우리가 축정할 때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가 있으면 수익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자 수익이 작아지게 되면 내가 부담하는 뭐도 작아진다 위험도 작아진다 이런 논리죠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투자 수익을 최소로 잡더라도 이 수익률은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을 해주거나 그거 이상이었을 때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험 저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의 위험 저정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관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은요 뭐를 높여서 대체하는 거냐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하는 경우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투자 가치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좀 더 판단을 보수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먼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요 투자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균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또 이용이 되는 게 뭐냐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민감도 또는 가뭄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요 민감도 또는 가뭄도 분석이라는 것은요 요게 투자론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투자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는 마케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감도 분석이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비도 있을 수 있고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변수들에 의해서 이 투자 수익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니까 민감도 분석에 대한 용어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죠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게 발생하면 나중에 임대료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식으로 임차자에게 인플레 등에 대한 위험을 전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민감도 분석은 단독으로도 한 두 번 나왔고요 지문으로도 또 활용이 됐고 작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문으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위험 저정 할인율의 사용도 인용을 다 했던 거고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수익을 측정할 때는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확률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로 주어지는 게 확률값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의 기대치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투자로부터 미래 경제 환경이 있죠 우리가 미래 경제 환경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허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래 경제 환경에 따른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죠 그렇죠? 미래 경제 상황별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있죠 이거를 곱하게 돼서 우리가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죠 다만 이 평균값을 구할 때는요 50대 50의 확률을 주어지면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두 가지 조건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다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된다고 했고 가중치료가 주어져서 확률값이 틀리게 되면 일일이 다 우리가 계산값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경우죠 그래서 옆 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서 10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져갈 때 기대 수익률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미래 경제 상황별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경제 환경의 변수가 비관적일 수도 있고 정상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값이 20% 60% 20% 이렇게 주어진 개념이고요 거기에 따라 수익률이 4%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8%가 주어지고 13%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곱할 때 양쪽이 다 백분율이니까 한쪽을 소수로 바꿔서 그러면 얘네 전부 합하면 100이잖아요 100분의 20 하면 얘는 0.2가 되겠죠 얘는 0.6이 되겠고 0.2 그러면 4 곱하기 0.2 하면 0.8% 나오겠죠 8 곱하기 0.6 하면 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13 곱하기 0.2 하게 되면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그게 거기 나온 대로 8.2%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곱해서 제시가 되면 곱해서 하는 경우도 주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 확률을 50대 50으로 주잖아요 그럼 그 밑에 가시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상황별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근데 양쪽에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거기 보면 상가가 16% 그다음에 호황일 때 16% 분황일 때가 6%잖아요 그럼 원래는 상가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호황일 때가 16%죠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얘는 8%가 나올 거고요 분황일 때는 6%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절반이면 얘가 3%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하면 기대수익률은 11%가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조건에 16하고 6이잖아요 두 개를 합하면 22%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1% 나오죠 그러니까 50대 50일 때는 이렇게 산술평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피스텔도 12하고 4가 되니까 두 개를 합하면 16%죠 절반이면 8%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8하고 2를 더하면 10%죠 나누기 2하면 5% 그러니까 50%씩 주어질 때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계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거는 이걸 가로놓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그래서 계산에 만약에 정 자신이 없으시면 이거는 깔끔하게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이론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에 가면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논리냐면요 우리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평균이 수익률 분산이 위험을 나타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그 박스로 구성이 돼 있을 때 박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A안하고 B안이 있을 때 A도 8% B도 8% 근데 얘가 2% 얘가 4% 그러면 두 개의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C하고 D가 있으면 편차가 각각 7%씩인데 얘가 12% 얘가 14%예요 그러면 이때는 편차,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면 수익이 더 큰 D라는 투자안이 C라는 투자안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균분산결정법 또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평균분산결정법의 문제점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A하고 D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얘는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커요 위험이 작지만 수익도 작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갖고 있는 투자안 중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은 투자안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변이 개수법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변이 개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는 평균분산결정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변이 개수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이제 변이 개수죠 기본 이론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단위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당 위험도니까 당이라는 게 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률분의 위험의 크기를 가지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변이 개수가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때마다 추가적인 위험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변의 개수가 작은 투자를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걸 정리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수치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해본 내용이죠 얘들은요 예전에 이거 계산적인 사고로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근래는 계산적인 건 안 나오고요 지문으로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평균분산결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보로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론을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도 존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는 가유순 전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경부속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쓸 때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능총소득이란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란 순영업소득이란 세전이란 세후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줄 때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대적인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글자 따갖고 딱딱딱 정리해 주면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학교론이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는 구성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구성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지문으로 풀어져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전이라는 것은 최소한 최소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공제해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정리가 돼야 그리고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접근이 돼서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과목은 정리를 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출발할 때는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수석도 한번 해봐 이런 거였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공사도 다 망하고 집안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주단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는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흥미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언제 정리하나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타협을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거 부분이 넘어가면 오히려 간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는 단기간에 외워주나요 그것도 한참 걸려야 외워진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반복이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은 정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도 지금 계속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게 실력을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개가 이거 시험 공부한다고 집안에서는 모든 일을 면제해주고 이것만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렇죠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두러우지는 않고 그렇죠 시간은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점핑하는 내용은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시는 걸로 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험상에서 어쨌든 얘는 꾸준히 활용이 되는 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미 수익이 저마다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다가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A 자동차 회사라든가 또는 B 자동차 회사 또는 C 자동차 회사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죠 종목이 자동차 산업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B 항공이라든가 C 전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항공주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자동차라든가 전자주의 수익 상승률에서 전체적인 평균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서 주어질 때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 있죠 얘는 출제 윈도가 높은 애예요 그래서 총위험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얘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요 총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얘를 줄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체계적 위험은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냐면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포인트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위험만 제거가 된다?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개별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 보면 비도 자주 오르는데 예전에 왜 그런 속담이 있었죠?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그 다음에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뒀는데 한 사람은 우산 장사고 한 사람은 집신 장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해가 쨍쨍 나게 되면 우산 장사가 걱정이 될 거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가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형제가 두 개를 같이 파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면 비 올 때는 우산 팔면 되고 비 안 오면 집신 팔면 되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속담에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은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죠 이 포트폴리오의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은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상관계수라고요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와 B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여기는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수익이 낮더라도 한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상세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상이하다는 얘기는요 소주하고 맥주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여름에는 맥주가 잘 팔리지만 겨울에는 소주가 잘 팔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의 계절에는 서로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런데 두 개를 같이 결합을 시키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같다는 얘기는 맥주하고 청량 음료 있죠 콜라 사이다 걔네들은 여름에는 잘 팔리지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묶어서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높을 때도 있지만 아주 안절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애들끼리 조합을 해야 우리가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 효과를 거둘려고 하면 상관계수가 큰 쪽 작은 쪽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 효과는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어요 1만 아니면 1일 때는 100% 동일하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1만 아니면 99%는 같더라도 1%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게나마 포트폴리 효과는 나타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상관계수하고 포트폴리 효과를 보시면요 기억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가 되지만 1일 때는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들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이 아닌 이상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제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따른 우리가 수익률하고 위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 위험은요 개별 자산의 위험과 투자 비율 또는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의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측정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각각의 투자 비율에 따라 가정평균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앞변에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됐는데 이게 포트폴리오니까 두 개 이상의 자산의 분산 투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 또는 B 자산의 수익률을 각각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 자산의 투자 비중에 곱해서 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 예제가 하나 있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물어봤을 때 투자 비중은 50대 50이에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A 부동산을 보게 되면요 불황일 때는 20%예요 근데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40%죠 그러면 한쪽이 다 100분율이면 한쪽을 소수로 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호황일 때는 70%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걔가 발생할 확률이 60%라는 얘기죠 그러면 20에 대한 4%면 얘가 8%고요 70에 대한 6%면 얘가 42%가 되겠죠 그러면 A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몇%냐면 50%예요 그쵸? 두 개를 더하면 근데 얘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50%라는 얘기죠 그러면 25%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요 얘는 불황일 때는 10%예요 그쵸? 근데 10%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똑같죠 4% 근데 호황일 때는 몇%냐면 30%의 수익률 그럼 이게 60%의 확률이 있으니까 그럼 10에 대한 4%니까 4% 나오겠죠 30에 대한 6%니까 18%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2% 나오죠 근데 얘도 투자 비중이 50%니까 그러면 11%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36%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한쪽만 계산하면 끝났던 건데 그쵸? 여기는 포트폴리오니까 자산이 하나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걔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다가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이게 비중이 50대 50일 때는 어느 정도는 암산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40대 60 이렇게 나눠지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 정도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고 화폐의 시간 가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arted to find the记 yeah 2 대해서도 대해서도 1 과정 3 4 报